붙어 붙으라면 원속도 300 아 아이고 A.C.M.I.U.G 사랑해 가고 있어요 벌써 이미 적기가 180도 선회해가지고 헤드온으로 뽑고 있겠다 둘 다 신나 스내치필은 속도 붙여서 나한테 멈추는 게 아니라 붙이면서 가져오는 거지? 음.. 네. 나를 오버슛 해야 되니까. 오버슛 하면서 드라이브 할게. 가속하면서 빨랑 레디컬은 가속되면서 350 이상으로 되는 거야. 앞으로 나가도 돼 이거는. 가속해 쭉 가속해. 원 레디. 이긴 맨이다. 좋아 좋아. 좀 약간 롤이 빨랐어. 아. 내 상공을 지나갈 때 배면 자세가 되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측면으로 빼는 게 적었어. 아 그래요? 네. 반대편에서부터 들어오면 좋은데 괜찮아요. 어쨌든 후방으로 빠져가지고 기총 사귀었으니까. 다시 나한테 쭉 붙여서 와봐. 나한테 그릇을 against 맨이 Papa? zelf Twenty-Duty트ods nem독bre. 네. 좌측으로. 심상합니다. kur서 LAUGHTER tror answer tó glue 정. 300나트. 리더 이렇게 내가 스태 otra int 그리고 벼라 해볼게. 이 saying 바zeitig 원트즈로. 바ronting 바로 första int 음rels 끊기 испыт후 Biki 좌측으로.. 좌측으로 잡았네 좌측으로 내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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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300마트 오케이 내가 스태치백 해볼게 헤딩 원투즈로 헤딩 원투즈로 오케이 오케이 터로라이브 3끝 1떼리레디 2떼리레디 오케이 오케이 메뉴 2떼리레디 봤어? 지금 계속 보고 있어? 네 이건 요렇게 진행되네요 나중에 내가 찍은거 봐봐 아드리안님은 훨씬 일찍 반대편으로 못 넘어가고 보겠네 블락 지금 1.8라이브 어 조금 적게 해도 되겠다 오케이 원타민에이 2타민에이 오케이 2 2 2 2 2 2 3 3 2 3 4 4 4 4 5 5 5 5 5 5 5 6 5 5 6 I'm on your right floor. Be sure. Okay, one on your right floor. One tail ready. Two tail ready. Okay, this is offensive. Yes. Check away. Check away. I love you. Huh? Are you coming like this? On your bus. Yeah, I'm so much. Fast. Ah, I want to use it. Ah, don't worry. Don't focus on the range. Yes.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Two continue. Left hand. Two seven zero. Two right side left. Watch out. Hmm. I need to push it. One on your right left. Ten. Two. Which way? Okay, one tail ready. Two tail ready. Check away. Check away. Check away. Next time. Okay. Trouble ready. All right. Two. One. Three. Two. Two.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 바로 노 카운터 리버스 했잖아. 원서클. 내가, 잘 봐. 시작 오펜시브 했는데 지금 아드리안님 최선이. 전환됐지. 이러면 들어온 게 잘못됐다는 거야. 아... 아... 이러면 이 셋업은 이걸 망친 것만으로도 날 격초시... 망한 거지. 오케이. 1, terminate. 2, terminate. 2, continue, rollout, continue, climb, engine 15, speed 400. 연 Для가 마지막으로 Suppose's Fun Language 1, coś sobre. 참... 오펜 1,800. 셀 내, 승인리로 звantal 9000km, цев黄8-088입니다. facial hair 랜 né 랜 오후 12개 랜 오후 12개 잘 못cie 잘 못한 다시 한 번 9,000 처음에 팍스 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더 팍스로 해야 됐나? 그럼 그건 최대 기둥으로 들어가서 빠랑 줄여야지. 대단하다. 마지막으로. 네, 1리버스. 허리 판정. 1점, 1만이. 그럼 바로 5,000 해. 5,000? 네. 큰 말 해줘야지. 잘 안 되셨구나. 자, 어차피 또 카운터 리버스. 어제 말했던 걸 까먹었네. 자, 또 오펜시브 내지 뉴트럴 됐지? 디펜시브 내지 뉴트럴 됐지? 응. 다시. 뭘 잘못했을까? 어... 엘티튜드, 엘티튜드. 아드리아 님이 한 가지 지금 계속 까먹고 있어. 이젠 내가 말했지. 리포트럴터? 아니, 그 전에. 처음에 팍스트는 슛 미슬 절차를 한 거야. 슛 미슬 다음에 절차가 뭐야. 적기가 피했으면. 응? 절차 뭐, 뭐였어? 어... 엔트리 윈도우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엔트리 윈도우. 엔트리 윈도우 어떻게 시작... 어디가 엔트리 윈도우라고? 아... 파이트 1, 뭐 지기옵게 4, 7초 후에... 응, 그냥 그대로 진행하랬지. 근데 아드리아 님, 내가 방어 기동하니까 어떻게 했어? 헤헤, 절차 떨어버렸어요. 응, 그치. 그치. 그때 6에서 7초 정도 기다렸을 때 내 위치는? 아드리아 님 허드 중심에서부터... 추구... 30도는 어느 지점이냐면은... 그... 하... 칵핏에 보면... 그... 경사... 칵핏에 제일 바깥쪽 외곽 라인들 보면은... 허드 옆에 AOA 인덱스 같은 거 하나 있고... 거기 조금 옆으로 더 가면... 모서리가... 모서리, 글레어 실드라고... 가장자리, 제일 가장자리 외곽 형태... 칵핏의 외곽 가장자리 형태가... 칵핏의 외곽 가장자리 형태가... 칵핏의 가장... 외곽... AOA 인덱스가 뭔지 알아요? 허드 옆에? 허드 옆에? 응... 바로... 왼쪽에... 그... 그... 워닝 라이트, 마스트 코션 라이트 붙어있는... 비스마일 붙어있는 그 라인 있잖아요. 네. 고거 말았네, 고거. 그 라인... 라인의... 안쪽 모서리... 위, 위쪽... 위로 솟아있는 안쪽 모서리 말고... 아래쪽 경사 쪽으로 해가지고... 바깥쪽 모서리 있잖아. 네. 거기가 30도 지점이야. 어... 그 정도 빠졌을 때... 적기가 30도 정도 나한테서 밖으로 빠진 거란 말이야. 오케이? 네. 나한테서 45도 빠진 거면은... 그... 왼쪽... 왼쪽 콘솔 쪽 보면은... 그... 막... 체프 플레이어 세팅하는 콘솔 쪽 보여요? 체프 플레이어 세팅하는 콘솔? 그 기어 핸들 콘솔... 기어 핸들은 보이지? 아... 네. 랜딩 기어 핸들 바로 아래쪽에 뭐 전... 녹색으로 등 들어와 있고 뭐... 체프... 54 뭐 이런 거... 60 뭐... 숫자 녹색으로 적혀있는 부분... 등 들어와 있어가지고 적혀있는 부분... 그쪽이... 체프 플레이어 세팅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RWR이랑... 그... 제이맥스... 인크리즈 하는 부분 위에 있단 말이야. 고... 고거 옆에 보면은... 완전 왼... 왼쪽... 캐노피 왼쪽 벽에 붙어있는 노란색... 무슨... 세부치 같은 거 보이죠? 네. 고기... 고기가 45도 참조점이야. 어... 그 다음에 60도 참조점은 왼쪽에 보면은... 그... 노란 손잡이 바로 위쪽에 보면 또 하나의... 쇠로 된 긴 막대 있지. 캐노피 제일... 가장자리에 또 붙어있는... 쇠로... 긴 막대기? 어... 나사들 밑에... 바로... 나사들 밑에 붙어있는 거. 어... 네. 손잡이 같은 거. 네네. 그게... 그거에서... 제일 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60도 참조점이라고 보는데... 오케이. 어... 땡. 일단 오케이. 일단은... 됐어 보자. 한번만 더 해봅시다. 한번만. 오케이. 지금 식스... 내... 집 식스에 그대로 물고 있지? 네. 오케이. 인플레이스 나인이... 라이트 나우 하면은... 그때... 나우 하는 딱 순간... 사백... 사지로 딱 돌아. 네. 90도를... 네. 오케이. 하나 똑같이 더 들어가야 돼. 오케이. 원인 투 인플레이스 나인이... 라이트 나아. 백무트 유지하면서 돌아. 투하면 바로 들어가야지. 투. 왜 이렇게 떴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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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어. 내.. 트. 하이. тр Natur. 이제 많이 나가서 돌아올지. 원, 지는 lane. death, 마저비. llä. 것도. 뭐야. 대신 태울idge. 다 вход. 헤어. 며칠. 에이. 이름 cuz, 석차. 비. 뭐 한참 또 멀어졌네 오케이 체크 레프트 045 아 콜렉션 030 빨리 빨리 하드턴으로 돌아 최대 빨리 030 030 들어왔어? 네 이렇게 해도 우리 지금 2, 3마일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I'm on your right to 비쥬얼 비쥬얼 됐어? 비쥬얼 오케이 쥬얼 더워가자 오케이 아들이 조금만 앞으로 나와서 놔둬 아 맞춰 네 다시 원 텔리 레디 최대한 좀 거리 바꿀 땐 하지 마 합시다 최고 최고 박스 2 컨티뉴 거리 판단, 파이츠원, 엔트 윈도우 오케이 일단 파이츠원 파이츠원 지금 위치해서 들어오니까 어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 여기서도 바로 나한테 꽂지 말고 계속 컨트롤 좀만 유지한다고 생각해 오펜시브를 계속 유지하는거야 네 괜찮아 여기서 패싱할 때 내 6를, 그렇지 여기서 슬슬 땡겨요 여기서 나랑 헤드온 하는 순간에 그걸 맞추려고 더 땡기지 말고 어차피 헤드온 하는 순간에 내가 노즈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위협이 안돼 그때는 플레어만 풀리면서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다시 뒤를 살짝 늦춰줘야지 살짝 늦춰줘 살짝 늦춰줘 아우피 헤드온 아우피 헤드온 다시 멀어져 엘오에스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땡겨 오케이 지금 상방 계속 유지하는 것도 괜찮아 리프트 팩터를 나보다 낮지 않게 네 네 네 네 네 네 어제보단 나아야 흐흠 굿 감사합니다 근데 오펜시브를 전환 된거 같았네 마스터베셋 아휴 무리했네 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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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엔트리 윗 자 이제는 에너지가 미흡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야할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고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하는거 같다 지금처럼 오버슛하면 나한테 리버스 기어를 주는거다 잠시 후에 아, 이거 끝났다 아하핳 한드미션 안 돼 너는 죽을지 어?